아, 여기 표고 키우시는구나. 아, 내가 그냥 조금 심심풀이로 했는데. 얘들아, 좀 잘 나와줘야 내가 올 겨울에 좀 먹고 건강해서 니네를 또 두드려주고 키워주고 그럴 거 아니겠니? 물도 주고. 아이코, 여기 나왔네. 아이고, 하나 있네, 하나. 아유, 여기 있네. 여기도 있고. 승윤 씨, 따 봐. 이런 거 봤어? 따 봐, 한번. 따 볼까요? 따 봐. 승윤 씨가 이것도 따, 이것도. 야, 이거 저기네. 백화구네, 백화구. 어떻게 해? 한번 먹어볼까요? 어머, 쫄깃쫄깃하니 고기 같네.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. 음, 너무 맛있다. 향이 진짜. 향이 막 내가 키워서 그런가 그냥 로맨스네, 그냥. 남이 하면 부르는 내가 하면 로맨스라잖아. 맛이 로맨스라는 거는 뭐 달달하다는 얘기죠? 맛있단 얘기. 네, 맛있단 얘기죠? 한 개씩 이렇게 나오면 혼자 먹고. 혼자서? 누가 아무도 안 주고. 이건 승윤 씨 집에 가지고 가서 혼자 먹어. 이거, 이거. 알겠습니다. 이거 제가 챙기겠습니다. 참 표현도 재밌게 하시고 늘 신이 나 있는 자연인인데. 표고버섯도 그저 취미를 키운 건데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별다른 제주 없이도 꽤 많이 수확을 했었다고 해요. 그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